안녕하세요. 스바하천 인기도 전일본문 65회차 서기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양을 올리게 된 이유인 유치에 이어서 초청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는 청사에 대해 막 시작을 하다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393페이지 지난 시간에 다하지 못한 청사와 향하천 가행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초청하는 대상과 숫자에 대해 말씀드리는 청사 청정법신 비로 자나불 원만 보신 노사 나불천백억화신서가 문의불 서방교주 아미타불 당내교주 위룩전불 시방상주 진혁을 정정법신 비로 자나불 원만 보신 노사 나불 천백억 모습으로 나투시는 서가모니 불 서방정토 교주이신 아미타불 오는 세상 교주이신 미룩전불 시방세 항상계 신찬 나훈 진리 깨진 부처님들의 봉오비 일승원교 대화험경 대성 실교묘법 화경 삼처전심 교괴선전 시방 상주심심법 일여평등 원만 한신 가르침의 대화험경 대성에 참된 진리묘법 연화경 부처님과 가석준자 삼처전심 교회별전 타자탑천반분자 여마 미소각시 상부시방 세계양상계신 깊고 깊은 진리의 에버 대지문수보살 대행보영보살 대비관세흥보살 대원지장보살 전불심등 가석 존자유통교회 아란존자 시방 상주 청정승보 혀시 삼보무량 무변일일 주변일일 진찰 유언자비 연민유정 강림 노량수차 고향 대지문수보살 대행원의 보현보살 대자 대비관세흥보살 대원 본존지장보살 부처님의 마음 전한 가석존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같이 널리 펼친 아난존자 시방세기에 항상 계신 사부대중 청정승보 활량없이 두루 하는 불법승의 산부님과 같은 분들 하나하나 뒤끌만큼 두루 하여 빛을 주신 모든 분들 오직 원하우니 저희들의 정성들을 햇듯하게 여기시어 이 도량의 강림 하사 공량들을 받아주오 순순 부처님이 오시는 길목길목 미리 미리 꽃과 향으로 깨끗하게 단장을 하는 향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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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이 제자들과 모두 함께 오시오 니 노래나 개성으로 환영하며 축하를 드리는 가영 불신 보변 시방중 삼세여래 일체동 광대원 항부진 왕양 각기 멸한 공부하일 심기면 됐네 시방세기에 두루하는 거루 가신 부처님과 과거 현재 미래 삼세 모든 부처 한결 같이 중생 구제 끊임없는 광대 한 번 다 먹고 간음하기 쉽지 않은 바다 같은 깨달음에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바다와 같은 깨달음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스바 천일 기도 천일방문제 65회차 서일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